지우는 정체는 맞죠? 정체는 맞죠? 이거 설명 나 부르는거야? 정체는 저에게는 정체는.. 정체는 나의 정체는? 정체는 제거.. 정체는.. 정체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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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들이 누굴 부르고 있나요? 어디 전쟁 났나 했어요 하이파이 뽑으세요 아이고 잘한다 아기 죽었어 애 살이 싫었나 그만 죽여 그만 죽여 그만 죽여 다 끓으면 내가 해볼게 다 왔다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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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이에요? 몇 살 삼촌 몇 살인지 알아요? 육삼살 육삼살 우와 누가 꽃순이고 누가 꽃돌이야? 얘가 꽃순이고 얘가 꽃순이고 우리 패티는 꽃순이 꽃돌이 좋아해? 응 삼촌도 회 되게 좋아하는데 광어 대짜로다가 얘네는 몇 살이야? 응 여섯살 여섯살 아 육년산이에요? 우이 꽃순이 꽃돌이가 2년쌍이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볼일아 꼭꼭 숨어라 너 뭐 사진으로 갈게요 예 야 얘들아 어 어 잡히기 바래 다 어디 숨었나 자아 어디 숨었지? 얘들아 생각보다 잘 숨었는데. 아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구나. 어디 숨었나? 어디 숨었나? 삼촌이 잡으러 간다. 어? 진짜 사라졌는데? 여기 있나? 거기 있나? 거기 없어? 여기 있나? 어? 어! 듣는다! 여기서 누나? 여기! 응! 문 잠그면 못 찾아요! 이제 페티가 술래야! 천수님이 한거에요? 10,9,8,7,8 테스트 지금 잠깐만! 영어로 가압수 나와야 되는 거야? 오케이, 바이 시온아, 아빠 해줘 시온아, 아빠 해줘야지 야, 야, 왜? 너 왜 뱉었어? 웃겨가지고